아니, 그럼 랜덤으로 500분이라도 드리면 안 돼요? 벌써 마이크 잡았는데요. 어, 뭐야, 진짜네. 마이크 잡았어. 박수! 어, 일어났어. 그녀가 일어났어. 2프로 너무 부담스럽네요,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성공하시면 선물은 다 드려요. 1,159명에게. 제가 최대한 이 분들께 다 선물 드릴 수 있게끔 한번 해 볼게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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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계신 우리 오라버니들 그리고 우리 언니들 그리고 동생들. 다 같이 여러분들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흐름 타고 빛나는 하늘 월월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울어더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울어버니 사랑한단 말 해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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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울어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울어버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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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고맙게 고맙게 사랑한단 말 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울하더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울하더니 내겐 영원한 울하더니 됐다, 됐다, 됐다 무전선 됐어, 됐어 됐다, 무전선 됐어, 됐어 됐다, 무전선 됐어, 됐어 야, 역시, 역시, 역시 대전수, 대전수, 대전수 대전수, 대전수, 대전수 약속한 대로 홍진영 씨가 100점을 그룹했습니다 몇 분에게 선물 들어가는 거죠? 1,159명에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쏩니다!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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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진영 씨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역시 이 노래방 모델은 달라요 딱딱 알고 있네요 네, 네